우리 크리스마스가 아직 좀 많이 남긴 하지만 또 주일날 목사님이 요즘 너무 성탄 분위기 안 난다고 하셔서 우리 성탄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1절만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 아시죠? 노엘, 노엘 있는 거 그거 1절만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인가? 음성 들었네?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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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셔 왠지 좋습니다 뭐 그냥 왠지 이렇게 새벽 송토는 그런 기분이 들고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선지서라고 제가 주부 광고를 냈는데 소선지서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12월 달에 보는 소선지서가 아모스, 오바디아, 요엘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루키입니다 루스는 이제 소선지서는 아니고 어쨌든 그 아모스, 오바디아, 요엘, 루키가 있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세 개만 해도 굉장히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일단 루키는 뺐습니다 루키는 목사님이 또 특세 때 한번 빵 공장, 빵집에 빵 빵 공장은 왜 나왔죠? 빵집에 빵이 없는 그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또 특세 설교를 좀 이렇게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소선지서 이 세 개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는 선지서는 구약에 속해 있는 성경들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구약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선지자와 예언의 말씀은 세례요한까지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이 구약에 드러나는 독특한 영성의 색깔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적인 영성이죠 제사장적인 영성은 뭐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법을 가이드해 주는 거죠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그걸 내가 왜 하냐면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리고 예배 회복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시작되는 것 그게 제사장적인 영성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성전 신앙들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있는데 이제 선지자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영성은 이 제사장적인 영성이 깨어진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이 제사장적인 영성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크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질 때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질 것이고 그 관계의 결과는 그 사회 각각으로 들어갈 건데 이 영성이 깨어져 버리면 이 관계가 깨어지죠 깨어지면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해주는 게 선지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왜 나타납니까? 제사장적인 영성이 깨어지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은혜 진짜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모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어떤 특정이 있어요? 제사장적 영성이 강조되는 거죠 제사장적 영성이 뭐였습니까? 말씀, 율법, 그리고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모여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영성이 강조될까요? 선지자적 영성이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정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그 문화, 기독교의 문화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해피하게 천 년, 만 년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건 절반이라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미션을 처치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미션을 처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션을 처치는 어디 미션 성교를 어디 멀리 떠나는 그런 어떤 작은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인 거죠 이 공동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피하고 여기 오면 다 좋고 여기 오면 예배가 살아있고 여기 오면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산다 그것만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일만성도를 파송을 계획을 하고 있고 매년 하나의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왜 합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 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건 제사장적인 부분과 선지자적인 부분 그리고 교회의 영성이라는 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하다, 바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영성이 합해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절대로 교회가 물론 우리끼리 안에서도 정말 말씀 가운데서 참 깊이 있는 영성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최고 여기만 예배가 살아있어 그런 어떤 편협된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뜨겁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세상에 한을 보자 버리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모시고 참 행복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흩어져서 여러 지역 교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로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심점이 있고 원심적 중심이 있는 교회 모여야죠 잘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은 뭐예요? 요즘 인터넷 잘 돼 있고 어디든 키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은데 뭘 맨날 교회는 오라 그러나 뭐 맨날 달아빵 나오라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절대로 개인 신앙이 없어요 요즘은 큰 교회가 인기라고 하잖아요 왜 인기예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둥 뒤에 앉아서 예배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만들지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조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신앙은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머물고만 있으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심적 중심의 교회로 흩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처치 한동안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화살표가 안으로 있고 또 밖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 미션을 처치 스티커 나눠줄 때 보면 밖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선지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선지서의 특징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들이 깨어졌을 때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주로 책망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죠 우상, 숭배, 사회, 불의, 종교, 형식주의를 선지자들이 나오면 주로 얘기합니다 지적을 하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사회의 불의가 일어나고 종교가 형식주의로 바뀌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냐 제사상적인 영성이 깨어진 거죠 제사상적인 영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기본 전제잖아요 대전제잖아요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사회의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접근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나 그리고 그 사회의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리고 성도가 세상과 그 세상의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걸 보고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해졌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세요?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 탓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의 죄가 문제였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좋은 것들 에덴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가 다 망쳐버린 거잖아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 깨어졌다 이게 죄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는 뭘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지금 깨어져 있는데 이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그냥 울면서 앉아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주일날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참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오니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회개의 허탈한 모습이고 회개의 그 결과는 그래서 내가 울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등을 돌려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뭐 큐티 학교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전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몰고 경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혹은 내가 딴 생각하다가 경부 나가는 길을 못 가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부산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대전 가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고 부산까지 내려가요? 아니죠?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다시 피턴을 해가지고 올라와야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를 하죠 후회는 뭐예요? 그냥 울면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가룬유다가 그래서 부산까지 갔잖아요 끝장을 봤죠 가룬유다만큼 후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룬유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그리고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이 올 것 같아요 겉거다 예언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의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궁극적으로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를 선지사 안에는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아오지만 또 죄짓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조금만 참아, 버텨 구세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걸 선지사에서는 계속 그래서 선지사를 이사야스나 보면 메시아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선지사니까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고 할 때는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나비의 뜻이 뭐냐면 이 말하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바라는 이 동사와 관련이 있는 건데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을 들은 사람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투 스피크가 아니라 워즈 스포큰 그렇죠? 내가 수동태 그분이 말해서 내가 들었다 이걸 잘 생각하면요 선지자는 단지 이렇게 미래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뭐냐 이게 이제 분간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을 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 되시죠? 말을 하는데 들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내겠죠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핏이라고 할 때 이게 앞에 프로가 보통 앞에 이런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프로핏의 그 선지자 할 때는 프로는 뭐를 대신하다 그런 의미를 오히려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하고요 또 성경에는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선지자나 선견자나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써요 말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미리 보는 사람이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 그러면 앞날을 보는 사람 앞에 있는 일을 말하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점쟁이에요 그냥 앞날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을 점쟁이고 영매죠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한 것만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을 얘기하면 앞에 것을 전하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현재 것을 전하고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을 보면 예언의 뜻이 뭐냐 이 예언의 한자도요 예언 그러면 미리의 말씀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맡길 예의 말씀언이라는 거예요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왜 목사님 한자를 안 쓰고 한글을 썼습니까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한자 약기 제 이름 밖에 쓸 줄 몰라요 그런데 한자가 그렇대요 예언 그러면 아 미리 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 맡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말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을 예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언이란 특정 시기에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특정한 백성에게 한 말씀 이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서 선지서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떤 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한테 모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도대체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모르면 배경을 모르면 이 예언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갑자기 메뚜기가 나오고 왜 갑자기 뭐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혹은 어떤 그 특정한 시대와 시기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큐티를 하고 읽어 나갈 때 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지난달에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사도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했죠 그때 제가 그때도 예언은 그래서 앞날을 점치는 은사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죠? 다른 사람을 곤면하고 회개시키는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게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현대판 사도를 통해서 그걸 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준다라고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단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종파가 있어요 종파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신사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는 열두 명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개시는 없어요 개시의 완결성이죠 그런데 완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대판 사도가 있고 그 사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주의예요 우리는 그걸 배격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도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회에서 결정된 것이 교회로 넘어오죠 그냥 교황청하고 비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교황이 무호하고 교황이 말이 곧 성경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텍스트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나오는 이 예언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이는 미래를 그것을 얘기하고 신약 그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난 들었어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야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입니다 연대 성경은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할 때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죠 귀납적 성경 연구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하죠 바로 나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나 그래서 그 당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된 말씀을 오늘 내 상황 가운데로 가져오죠 그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가운데 임한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나한테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행히 대부분의 예언서, 선지서는요 시작할 때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도왕 땡땡땡과 이스라엘왕 땡땡 시대의 선지자 땡땡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보통 시작해요 이 얘기도 왜 있냐 있어 보려고 넣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그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남북인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아니라 유다가 있고 남유다죠 남쪽에 있으니까 남유다 그러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나온 시기가 이 땡땡 왕과 이 땡땡 왕 시대에 이 땡땡에게 그때 임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역대기나 열한기 상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신 얘기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언서를 좀 많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예언서를 다음에 소순지서나 다른 게 나오면 그때 같이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대충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리야 엄청 많잖아요 낯선 사람들, 이름들, 말라기, 하박국 여러분 참고로 하박국도 선지자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실제로 신방 갔더니 하박국을 보고 진짜 웃었대요 이게 사람 이름이었다는지 몰랐대요, 자기는 그냥 하박국 그래서 진짜 약간 호박국이나 그런 건 줄 알았대요 이스라엘에 있는 국 이름인가 그게 사람 이름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말라기도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몇몇 사람들의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라기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라기가 한자가 들어가면요 끝에 있는 무슨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또 이게 하필 말라기가 구양 맨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있다는 얘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있는데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가 합히고 누가 뒤고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총 17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왕정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서가 12개 포로시대는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시대 때가 5개가 있다고 봅니다 왕정시대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있을 때 그리고 불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 소예언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 이름을 붙은 건 여기에 들어가는 선지자들이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라 아니라 불량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불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요 불량이, 성경 불량이 작으면 소선지서예요 절대로 중요도에 따라서 대소를 나눈 게 아닙니다 대예언서, 대선지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이가, 에스겔, 다니엘 불량이 많죠 소예언서, 소선지서는 호세야, 요엘, 아무스, 오바데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바쿠, 스바데아,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런 분들이 소선지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 표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 이제 이 시기, 시대별로 좀 보면 8세기 예언자들, 주전 8세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예언자들이 누구냐 보면 요나, 아무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8세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7세기 그 밑에가 내려오면 나움, 하바쿠, 스바디아, 스바니아, 하바쿠,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7세기 뒤에 이제 6세기로 넘어갈 때 바벨론 포르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당에서 끝나고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오바디아입니다 제가 과로 친 거는 좀 시기가 분명하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 포르 때예요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때 썼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썼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르기 지나고 나중에 훨씬 나중에 쓸 수도 있고 또 다니엘이 썼겠냐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에스라나 그런 사람이 쓴 건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과로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포르기 이후의 선지자 포르기 이후는 언제까요? 다시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왔을 때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돌아가라 돌려보내죠 돌아왔을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케스가리아 말라기 요엘 요엘도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표로 보면 922년에 이게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둘 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입니다 남쪽 사람인데 너 있잖아 북쪽에 가서 얘기 좀 해 라고 보내서 북쪽에서 가고 호세아는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북에서 하는 겁니다 북남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데 어쨌든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사야 그리고 미가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사야 미가가 이제 활동할 때는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할 시기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시기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남쪽에서 일합니다 사실은 아모스와 호세아만 북쪽에서 일하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남쪽에서 일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저기 하면 헷갈리니까 둘만 하자 나머지는 애들이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남쪽 남유다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 두 사람만 북쪽에서 하고요 이사야하고 미가도 아시리아 침공 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활동을 하고 미가는 이제 약간 좀 시골 쪽에서 저희 고향 근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주전 BC 722년에 망하죠 그래서 아시리아 통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죠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나홈, 스바니아, 예레미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뭐 나중에 또 이 부분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성전에서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아는 눈물의 예레미아라고 해서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 그 자기 나라가 멸망되는 걸 끝까지 지켜본 선지자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남유다가 드디어 멸망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이야 통치기가 되죠 그때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을 했고 오바디아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부분이죠 오바디아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유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에도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멸망을 하고 나서 바로 그 1년 뒤에 39년에 멸망하고 38년에 고레스 칭령이 나오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갈 사람 가라 그래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고 그때 했던 선지자들이 학계스가리아입니다 그래서 학계스가리아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죠 제2성전이라고 하고 혹은 또 스루파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루파벨은 그때 돌아왔던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카이도 통치자 하여튼 대리통치자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말라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드 대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망하죠 익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드가 페르시아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스가 기록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혁명 이거는 이제 중간기라고 봅니다 중간기 신구약 사이에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때 이제 마카비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선지자들은 그 사이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면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그러니까 뭐 하케스가리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다윗하고 같이 쓴 사람인가 솔로몬하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오늘의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이 이제 아모스입니다 이 사진 안에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네? 잘 모르시나요? 무수라는 사람은 아니죠 보면 이제 이 지팡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목동, 목자죠 그리고 뒤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이게 꽁나무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에다가 뽕나무 투잡을 띠는 선지자입니다 자 한번 먼저 저자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지는 않죠? 들을만 하시죠?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는 원래 남한국 출신입니다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북쪽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까 비슷한 시기에 호세야 그렇죠? 호세야 호세야는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에서 일을 하는데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남쪽인데 북쪽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호세야와는 동시대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미가보다는 조금 이제 아모스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베들렛 남쪽 유다 지방 드구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던 평신도예요 평신도죠 어떤 제사장 그런 출신도 아니고 집에 어떤 고위 관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 그래서 좋은 문벌의 집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이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좀 가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성경에는 가문이 있으면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그 아버지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만약에 좀 어떤 그걸 인정해 줄 때는 그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직업이나 어떤 또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집안의 그런 중상청도 아닌 약간 좀 더 밑에 어떤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이건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성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 아마샤 이 사람은 이제 로얄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아마샤와 이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도대체 뭔데? 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보니까 출신도 저기 남쪽에서 온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러냐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7장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건 뭐냐? 목자요? 꽁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요하께서 나를 데려다가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냥 일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와 꽁나무를 재배한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불렀던 성탄곡도요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는 목자예요 집에서 안 자요 저 들 밖에서 양 틈에 자요 목자, 목동이라는 그 당시에 직업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양떼들도 자기 양떼라기보다는 소장농같이 맡겨진 양떼를 내가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꽁나무를 같이 그래서 대부분 성경이 보인다 제사가 누구시지? 그 책에 보면 대부분 목자들은 꽁나무를 꼭 같이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그 나심도 저들 밖에 양 틈에 자는 목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우리는 보통 양, 목자 그러면 되게 이렇게 서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심을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아무 얘기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천대받던 그 계층에게 주님 오심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성소의 문제 얘기하지 않고 그 주님은 낮은 자리에 낮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걸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어쨌든 아무스는 자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아 너 근본이 없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시아가 여기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게 뭐 완전 천떡이구만 어디 거름뱅이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쪽 사람인 아무스에게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북쪽에는 사람이 없나? 맞습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불렀어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뭔가 심오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만큼 북쪽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냐면 남쪽에 있는 이 목자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을 불러서 쓸 정도로 북쪽이 그렇게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참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제사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왕족의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정말 최하위층의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 아무스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게 참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도 고린도 전세에서 너희를 보라 너희 중에 잘난 자가 누가 있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날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다 주의 일은 어떤 타이틀과 직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참 이렇게 또 의미 있는 겁니까? 평신도가 어느 그 목회자도 못하는 그 일을 어느 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평신도인데 이제 양 키우는 사람인데 그 북쪽에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선제자 일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그 평신도를 깨우고 그리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게 바른 교회구나 또 동시에 여러분들도 내가 평신도인데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목사님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호수를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감동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쓰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달려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한 직함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한 인격체로 대하시는 거지 너 하는 일이 뭐니?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직업 때문에 자기 비하가 생기는 분 계세요? 혹은 자기 상황 때문에 아 내가 참 어디 내세우기가 참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달합방 신방을 가고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겠어요 정말 좋은 직업에 아주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참 변변찮은 직업에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착하고 훌륭한 종아 그러시고 약하고 변변찮게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넌 뭐하니? 그러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넌 그 세상에서 직업이 뭐였니? 모르실까요? 저는 목사였습니다 어우 잘했다 착한 종아 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훌륭하다 너는 뭐였니?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아이고 니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박하지 하나님 그러실까요? 넌 대학 어디 나왔니? 모르실까요? 서울대 나왔니?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 아 잘하였또다 내 종아 그러시고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뭐 했냐? 내가 준 지혜 가지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그러실까요? 몇 평 집에 살았냐 물으실까요? 아니면 분당에 살았냐? 아니면 섬에 살았냐 물으실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묻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분당 우리교의 부목사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많은 제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분당 우리교에 와 있겠어요? 다 사랑의 교회 온 누리교에 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동기들을 만나고 동기들 얘기 들으며 어떤 사람은 큰 교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섬에 어떤 사람은 저 지방에 한 달에 백만을 조금 넣는 돈 받아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2, 30년 모시고 복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창회 만나면 그 얘기 듣고 제가 김 목사 넌 도대체 신학교도 기도 안 하고 뭐 했냐?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나를 봐 대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봐 나를 봐 이럴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속물 그러지 않겠어요? 속물? 저런 속물이 다 있나요? 제가 그 동기를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면 속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저한테 만약 기회가 있다면 목사님 그분이 아마 천국 가면 상급이 클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많은 거 누리고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 목사님 저분은 저렇게 잘 되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빵빵 터지고 저렇게 애들도 건강하고 잘 크는데 나는 왜 이랬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주시고 이런 직업을 주시고 속물, 속물 제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왜? 여러분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까? 그러면 그걸 못하면 여러분의 본질은 사라집니까? 우리의 본질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직업 또 어떤 특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리 안에 무한한 자긍심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지 않을 비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왜 나는 한 달란트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평신도를 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본질이지 목자가 본질이 아니에요 뽕나무 재배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무세 그렇다고 선지자가 그럼 이 사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본질인 거예요 설령 선지자로 부른받지 못하고 목자, 뽕나무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러서 일도 하시고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는 그건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 일이 해결되기로 원합니다 그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보여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요 내가 이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거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질문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학 안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몇 평짜리 집 살았냐고 안 물어 보실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여로보와 미세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와 미세는 굉장히 정치와 국가 운영을 잘했습니다 여기는 또 국제정세가 한몫했습니다 그때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나라 내부의 즉위의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외부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강 상태가 됐죠 그때 여로보와 미세가 확장시켜 나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솔로몬 시디의 불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성공을 이룹니다 이 얘기는 제가 호세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 얘기했어요 여로보와 미세의 강성에 대해서 호세의 얘기는 언제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몇 달 전에 홈페이지에 보면 그 주옥 같은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와 미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이 나라가 함께 잘 살고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른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뭔가 성공과 번영을 이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어떤 특정 계층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독점하고 독과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특정 어떤 계층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하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패상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두 번째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강하고 있는 사람을 더 유리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초호합한 생활이 나오고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나라가 엉망이니까 아무도 정직하게 안 사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다 어떻게 정직해서 돈을 버나? 속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 뜬하지가 않아요 이 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이 송아지예요 소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종교개혁도 몇 번을 하고 여러 가지 몇 번 선한 액션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런데 이 송아지는 못 벗어나요 계속 섬겨요 송아지 얘기도 제가 호세아 때 했습니다 송아지를 왜 섬기냐 이게 부자신이거든요 부자신 오늘날 같으면 부자신이에요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요즘의 우상은요 송아지로 안 옵니다 절대 그럼 우리가 단반에 알아보니까 돈으로 오죠 돈 너를 부자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 재물 돈 이게 요즘에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 네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그 당시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에 와있지만 먼저 남유다를 향해서 얘기하지만 짧게 얘기합니다 두 절 4절에서 5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왔으니까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는데 먼저 너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목록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부패사항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모스는 다섯 가지 환상을 봅니다 다섯 가지 환상은 심판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큐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두 심판은요 환상은 아모스가 막아요 하지 마세요 주님 그럼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두 가지는 안 하기로 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를 이제 계속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광주리 그리고 또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건 뭐 적을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큐티 하실 거니까 여기서 다 가져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걱정되는 건 아모스 다 뗐다 이제 할 거 없다 이러실까 봐 내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 직접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내용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모스의 중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모스 내용이 이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오바디아와 요엘은 조금 이제 분량이 작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제 아모스를 들어가면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중심 내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제사장제기 영성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걸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 받겠냐? 안 받냐?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허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 그만하라는 거죠 내 빗밭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약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것들 이제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들을 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제사도 드리지 마 찬양도 하지 마 악기 연주하고 그러지 마 예배 드리지 마라니까 왜? 난 이제 그거 나랑 상관없는 걸로 나는 받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 네 예배는 안 받을 거야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왜 암호수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왜 안 받는다고 그랬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예배를 너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 내가 있냐 그게 나에 대한 어떤 배려나 나에 대한 존경이나 나에 대한 그 마음 준비가 있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마 4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흔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나 이스라엘 자순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요와의 말씀이 예배는 예배인데 이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 아니거든 이 얘기예요 또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는데 뭐 하면서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 지으면서 그런데 예배들이는 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잘한다 그건 너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마음껏 해봐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니라 주요와의 말이네 네 만족을 위해서 하는 예배는 나랑 상관없어 난 그거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돼야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환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려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예배만 드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얘기가 이제 아모스가 던진 메시지고 바로 선지자적 영성이죠 깨어졌다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모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는 이사야 1장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한테 버겁다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는데 너 피곤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미라 피가 가득하다라는 건 뭘까요? 죄짓고 산다라는 거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응답이 더딥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는 뭐예요? 그걸 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깨닫고 거기서 뭐 떠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에 피가 가득하라는 건 뭐예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마를 날이 없죠 그러면서 때 되니까 하나님한테 가야지 또 복 받으러 가야지 기도 받으러 가야지 아 목사님 신방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그 기도를 받을 그릇이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묻어있는 피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영역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피가 있습니까? 종종 종종 교육자들에게 들어오는 매일이나 성도들의 소식은 뭐냐면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자기가 볼 때는 분당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고 분당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나 믿고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매일이 와요 그분은 입만 열면 이찬수 목사님 얘기하고 신의도 주고 예배 들어봐라 나와봐라 전도도 하고요 교회에 봉사로 간다고 빨리 일 끝내고 나가고요 근데 자기는 봉사로 하고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약은 주고 할 때까지 못 나가게 맞고 일 끝내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봉사로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원들 어떤 복지나 직원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이거 성교 헌금해야 돼 그래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한대요 근데 자기들의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피 아닙니까 피? 피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어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걸 짜내어가지고 그걸 헌금이라고 그걸 예배 예물이라고 가져오면 내가 그걸 받겠냐 이 얘기인 거죠 그걸 받겠냐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일상의 삶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글쎄요 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실 부분이지만 이 성경 꾸진만 보면 내가 듣지 않고 받지 않겠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예배드려 왔는데 그 예배 중에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천국에서 들을 게 아니고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남을 위한 그 사랑의 정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그러나 교회 간다고 그러나 헌금한다고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도요 제자훈련 시킬 때도 제자훈련 사회훈련 할 때 제자훈련하면 바쁘거든요 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그래서 자기 제자훈련 한다고 집안 팽개치고 그리고 제자훈련 한다고 나 근다리지 마라 나 지금 숙제야 돼 내일이 훈련 나가는 날이면 그날 밤은 이제 집안은 완전히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엄마 건들면 폭발한다 내가 그 제자훈련을 받지 않을 것이야 내가 우리 제자반 사회관 집사님들에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과제물은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 남편의 피가 그렇죠 본질을 생각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 형식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훈련 받아야 되니까 훈련 받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러니 외식이 폭발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국회의원의 기독교인이 3분의 1이라나 그런데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단체가 없고 목사들도 예외가 없죠 너무너무 참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사실은 모르시고 목사 되려고 목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가 되려고 목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목사 되보려고 목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의사 못 만들어주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업자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형통하게 해주면 좋은 하나님 그게 아니면 나쁜 하나님입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년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목사 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를 못하게 하면 돼요? 그거 하려고 지금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견뎌내고 그 박봉을 견뎌서 비정규직 같은 삶을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기 은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면 신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항상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해요 그건 불신자가 신자되고 싶어서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신자되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죠 여러분 불신자로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비예배자로 죽을 수 있습니다 평생 예배드렸어요 평생 교회 안에 있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격관리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 이형이 들어와서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만 얘기하지 말고 와서 회개 기도만 하지 말고 합당한 열매를 좀 맺어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배 비판을 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가 예배가 되려면 예배에는 우리의 삶의 정의와 우리의 삶의 공의가 들어가야 온전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얘네들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눈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해 죄짓다가 심판받아 근데 요즘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눈에 그렇게 살면 죄 받는다?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지서를 읽어야 될 때가 온 거죠 이 연말에 이 연말에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자 오바디아 넘어가겠습니다 오바디아는 이 사진이요 이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바... 넘어갑시다 자 오바디아는요 누구냐 오바디아는 이름이 종이라는 에베드와 야외의 야가 결합을 해서 오바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디아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아주 암호수의 심취에 있느라고 오바디아는 뭐 모르셨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만 있으면 하루에 스물 장도 읽겠어요 그렇죠? 한 장만 딱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입니다 한 장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주전 587년 이후에 활동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 활동 시기는 제가 아까 그 과로 블랭크로 놓았듯이 좀 분분합니다 분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바디아서와 예레미아서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인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디아가 예레미아를 인용했을 거다 그러면 이 시기 아니다 예레미아가 오바디아를 인용했을 거다 그러면 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그게 다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내용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도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이웃이죠 그건 왜 에도미냐 에도 한 놈만 패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민족 선민으로 뽑아가지고 나는 너희만 사랑해가 아니라 이게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샘플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당분 나누고 저기 사막 신을 섬기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샘플 모델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나라 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나라 신입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애돔도 애돔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 이방 그 열방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인과응보를 알라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받는다라는 거죠 인과응보를 다른 말로 뿌린대로 거둘 거야 그리고 그건 단지 이스라엘이나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을 혹은 열방을 그렇게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하고 이렇게 하고 나라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그렇죠? 만왕의 왕 만국의 주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응본 죄에 대한 심판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 됐어 괜찮아 없던 걸로 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속성이 무너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하시나 그냥 없던 걸로 해주면 되지 왜 그렇게 따지시나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거 해결하려고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셨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래야 재판장 아닙니까 아니 재판장이 사랑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재판장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를 데려간 유괴범을 용서해줘 왜 그렇게 합니까 난 사랑이 많다니까 내가 그런 거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런 자판장 여러분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는 지옥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건 내가 이게 지옥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집사님 남편이 집사님 되게 사랑하시죠 되게 사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어떤 젊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들려가지고 한 푼의 위자료도 넘기지 않고 싹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쫓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병도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집사님 지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려면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랑해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여러분 이건 진짜 사랑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유괴한 유괴봉도 사랑하고 그건 아무도 안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많아서 난 내 아들도 사랑하고 내 아들 유괴봉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속성과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으로 덮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우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지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지 자판기입니까? 회개 놈이 용서 나오고 안 놈은 발로 차고 왜 용서 안 해주냐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탱배해 있는 약간 이 뭔가 이상한 빗나간 은혜의 어떤 부분입니다 당시 상황을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 이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앙숙입니다 항상 에돔이 이스라엘을 걸고 넘어졌죠 역사적으로 여러 그런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바디아를 할 때는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누부간네사로 인해서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데 에돔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드디어 그 원수가 드디어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도와주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뭡니까 그 바벨론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침략하고 데려가고 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막 막아가지고 바벨론 넘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거든요 에돔의 그 위에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야곱이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남북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형제예요 형제 노부간네사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동안 바벨론 편에 가담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구조로 진행됩니까? 에돔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심판하냐? 첫 번째 너의 교만함을 심판한다 두 번째 너의 이웃 학대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오바데아서의 특징이 있다면 열방에 대한 회복의 응급이 없습니다 암호서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회복할 거야 라는 회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의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스라엘은 그렇게 때리지만 회복시켜주시고 이웃 나라는 이방 민족은 때리기만 하고 자비도 구제도 없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데아서는요 오바데아스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요나서와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주시잖아요 이방 민족이고 이웃 나라지만 그렇게 심판을 얘기해가지고 요나를 보냈지만 회개하니까 돌이키시잖아요 그래서 박는 쿨 가지고 네가 그거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내가 이 나라가 회개하고 눈물로 이렇게 돌이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오바데아스는요 오바데아스만 읽을 게 아니라 요나서와 같이 읽으시면 짝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에 대한 회개의 주제는요 나중에 신약이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확대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중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있냐 첫 번째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요 사는 곳이 조금 특별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건 이 에돔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연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하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교만하다 교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웃 학대제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럼을 당하고 영혼이 멸절 때리라 네 형제에게 행한 포악 학대제 자 에서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에돔 민족이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트라죠 페트라 요르단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나오는 이제 여러 이제 그런 툼레이드나 그런 데 보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위를 깎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지은 게 아니라 바위를 깎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입구고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틈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으니까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끌어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아까 그 일장이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마치 사진은 제가 가서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에돔의 죄는 뭐냐 총 8가지가 나오는데 1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네가 했길래 그러냐 네가 형제의 날 아까 유다죠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거죠 유다 자순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거죠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걸 네가 오히려 기회 삼아 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네 형제가 잘못되는 걸 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수입을 얻는 그러면 내 백성이 환란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이러면 안 됐었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드디어 그 놈이 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근데 그 놈들이요 주로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멀리 모르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우리 집 원수는요 우리 가족이 많아요 친척 중에 있고 그 원수가 벌 받을 때 기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과응보라고 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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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똑같은데 원수는 내가 갚아 그래야 정확하게 갚아 네가 갚으면 너는 보복하는 거지 복수하는 거잖아요 복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애덤의 일이지만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못된 기질과 성질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 못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애가 좀 이렇게 길 갔다가 넘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좀 망했으면 좋겠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일본이 그래 우상 섬기는 나라가 드디어 이러면 안 되네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홍수가 그래 그게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 문화가 판치는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만 때리셨구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서 하시겠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심판 받았네 네가 저지른 죄를 알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더 이렇게 돈을 벌고 도망가는데 막아가지고요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도망가는 거 제가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다음과 같이 심판합니다 요하께서 망국을 벌할 때가 가까이 왔다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 너 인과응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너도 인과응보 그대로 갈 것이다 자비와 극률로 네가 대했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자비와 극률의 원리로 다가가마 네가 인과응보로 했어 그러면 나도 너하고는 철저하게 계산할게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되는 거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지 망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내가 어떤 우유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발휘하고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입장인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아수르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거예요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도 또 무자비하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하는 걸 보면서 전쟁의 신이야 하나님은 가니까 다 죽이네 다 죽여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곱 민족을 얘기하죠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정도까지 쌓였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셔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벌하지 않으세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들의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가지고 야 너네 다 죽여 다 죽여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서 영원히 살았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범죄하니까 또 아수르나 바벨론 와가지고 또 벌 받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민족 신이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죽이고 그냥 이거 내 땅이야 뺏어내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전쟁과 내가 생각하는 신관으로 이 역사를 보니까 이건 정복전쟁인거죠 정복전쟁 그냥 하나로 그냥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는 인류를 역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개념으로 보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나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열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그 기준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왜 안 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참으세요? 당장 당신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런데 그전에 내가 죽을 판인 걸 모르고 그 기준에 내가 걸리는 건 모르고 그냥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뭐 하세요 하나님? 그럼 내가 할까? 하시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1번이에요 내가 먼저 1번이에요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암호수에서 얘기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연의 원리예요 칼라디 유지원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심으면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팥 심었는데 콩 나기를 바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나 주님 찍는 대로 맡겨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모든 어떤 그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농부가 씨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창고에 아무 곡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도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사획하고 일하고 누구보다도 애쓰는 그게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확천금을 성도가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마 복권이나 로또 안 사시죠? 웃는 분은 의심스러워요? 밑에는 웃음을 참으셔야 돼요? 설마 그런 걸 예전에 사본 적이 있더라도 그런 건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거 절대로 안 걸리게 할 것 같아요 성실하게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그리고 가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만한 거 열릴 건데 조금 더 은혜 주셔가지고 이만하게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열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뭘 했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둘 때 태풍 안 보내주셔가지고 딱 거둘려고 그러는데 태풍 와봐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고한 만큼 안 얻어지니까 우리가 죽겠잖아요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게 은혜예요 어느 건사님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셔서 김건사야 내가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나님 뭡니까 복권은 사고 좀 기도해라 그러셨대요 복권도 안 사고 하나님 복권낭 좀 대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아시겠죠 복권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린대로 거둘 그래서 그래서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쓰임 받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스스로를 낮추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죠 어쩌든지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잣대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 이제 마지막 요엘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요엘이 어떤 부분으로 시작되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메뚜기잖아요 요엘은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저자와 상황과 구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자는 요엘인데 요엘의 이름의 뜻은 요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누구다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문이 좀 괜찮구나 그런 걸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뜻을 요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넣어준 거 보니까 좀 경건한 가문의 자손이 아니겠나 그리고 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면 문장이 굉장히 좋아요 요엘서가 보면 굉장히 수려한 어휘와 극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 명확하고 담백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정도 늦게 정도의 원어실력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엘은 언제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포로기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유인지 포로기 이전이면 요하스 왕 때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포로기 이후면 바벨론 잡혀가고 난 뒤에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 저는 포로기 이전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요하스 왕 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누가 나오냐면 아합 왕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 이름도 어려워요 아달리아가 다스리던 섭정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세벨은 아주 유명한 악녀입니다 성경에 몇몇 안 되는 악녀 중에 악녀 그래서 이 아합은 항상 이세벨에 놀아나죠 이세벨이 이제 오면서 자기 섬기는 신호를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합도 못됐고 이세벨도 못됐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달리아는 얼마나 못됐을까 그죠? 완성체 악의 완성체 이제 아달리아가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이게 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달리아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들을 죽어서 슬퍼할 게 아니라 어? 그럼 아예 내 아들과 관련해서 다 죽여버리면 내가 여왕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와 관련된 그 족속들을 다 이제 선멸해버립니다 죽여버리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하스예요 왕손 제사장이 숨기죠 어디서 숨기냐면 성전에 숨겨서 키웁니다 몇 살 때까지? 여섯 살 때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일곱 살이 되자 그때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아달리아가 깜짝 놀라죠 다 죽인 줄 알고 나는 이제 왕녀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오셨다 이러면서 이제 즉위식을 하니까 놀라서 이제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하스는요 그 자기를 키워준 제사장 요호야다입니다 요호야다가 있을 때는 아주 선정을 베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요하다가 죽으니까 결국은 그 문화인가 봐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또 돌아갑니다 참 희한하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하스 왕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부르죠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키워줬던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 선지자 스가리아 말고 제사장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전에서 아주 용기 있죠 사람이 이게 쉬우면 무슨 짓이든 하나 봐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성전에서 돌로쳐 죽이니까 요헬은요 에이스 가리아고 요헬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시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유다 민족이 큰 위기가 왔어요 이 누적된 죄로 발미야마 그래서 이때 이제 큰 집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있었는데 이걸 마치 앞으로 유다 민족에게 있을 재앙으로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와서 봐 이렇게 다 쓸어버리잖아 앞으로 이 나라에 올 이방 민족이 강대국이 이렇게 할 거야 하나도 남겨보면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해 그 얘기를 촉구하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또 유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구조가 되는데 이제 중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됩니까? 첫 번째 요하의 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요하의 날은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하의 날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만 계셔도 굉장히 학식 있는 성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헬이 요하의 날을 얘기합니다 요헬 1장 2절에 보면 요울은 요헬의 줄임말이에요 요울 이렇게 그런 건 좀 아셔야 돼요 창출 내민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런 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을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단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메뚜기 때가 습격이 있었는데 봐봐 이거 엄청나지 그런데 앞으로 엄청난 거 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요하의 날이 가까워한다니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 이르렀다 요하의 날은 멸망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민족들에게 요하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보통 요하의 날이 온다 그랬을 때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개념이에요 요하의 날은 그래서 오면 악한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던 건데 요하의 날이 너희들에게 멸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까먹은 거예요? 아 그래 빨리 요하의 날이 와가지고 좀 못된 것들 썰어버리세요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못된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나에게로 올 거라는 걸 자기가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하의 날은 뭘 얘기합니까? 그 요하의 날이 오면 엄청날 거야 엄청날 거야 이 멧두기 때 봐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하나도 낭용 없이 다 썰어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역시나 회계를 얘기합니다 회계, 심판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 야 내가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너에게 보낼 건데 너 그날 되면 큰일 나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난 너를 죽일 거야 난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 회계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심판의 얘기가 나올 때는 그거 무서워 뜨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거예요 하지마 아빠가 하지 마라 그랬다 그러면 아빠가 혼낸다 하지마 그때는 아빠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심판이 나올 때마다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서워 하나님 너무 무서워 다 죽이고 쓸어버리고 그 얘기는 무서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무서워야죠 근데 죽일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심판할 거면 뭐하러 죽인다 죽인다 얘기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죽여버리면 되지 심판이 목적이면 왜 미리 그걸 경고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확 보내버리면 되지 보낸다 간다 하고 있으니까 미리 회개해 조심해 살리겠다라는 거죠 현재 재앙에는 미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그분의 의도가 숨어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성도는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버라시고요 때리시고요 건드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나쁘게 살아도 뭐 하나님의 근들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쟤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막고 얼굴이 어둡 터지나 무슨 차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요 거기는 환란의 날에 그 요아의 날에 그날을 위해서 그냥 쌓아두는 거죠 어차피 그날 다 처리할 거니까 근데 이 아들은 버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설계가 왔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환란을 주신다 참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요 성도가 환란 가운데 계속 있으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도요 힘이 남아 돌아야 짓지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죄도요 힘이 남아 돌아야 짓는 거예요 죄도요 돈이 있어야 짓더라고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병들면 천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앞에서 아무리 먹게 해가지고 난 조폭 이래도요 큰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다 순한 양이에요 다 엉덩이 내리고 주사 맞아야 되고요 이게 뭡니까? 병 들고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화장실 가야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우리의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불 붙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 부실 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고 왜 갑자기 지금 막 타오려고 그러는데 물을 부어버리실까 한번 곰곰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당신만 아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목적은 물 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시려나 데려가시려나 제일 무서운 경우는 뭐예요? 진짜 데려가 버리시는 거죠 진짜 데려가 버리시는 거죠 내가 네 영혼은이라도 구하자 네 육체는 벌하더라도 네 영혼이 더 이상 죄짓도록 내가 못 버려두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면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데려가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완전히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약속하시죠 내가 내 영혼을 부어주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혼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리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가 또 내 영혼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보세요 답이 없죠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요호와의 날에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만민에게 부어주마 아예 내가 내 영혼을 네 속에 넣어주마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심판받아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뭐예요 요호와의 날을 나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 요호와의 날에 대한 그 무서운 공포가 나에게 왔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는 당신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 옛날에 영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는요 이건 특별한 예언자나 어떤 그 왕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차별이 없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령의 민주화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신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파격적인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아마 구약 사람들이 이걸 들었으면 깜짝 놀랬을 거예요 요즘은 예수 믿는 모두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그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바라고 바라던 소망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큰 능력과 그 특공 가운데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다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 남녀노소의 갈등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 남종, 여종이니까 사회계층 간의 갈등 남녀 성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이 언제 해결돼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직업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어떤 특정한 이 겉으로 보이시는 것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로 서니까 평등해지고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신약이 오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뭐냐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해를 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임재 가운데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러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주리라 한 것이 지금 일어난 거다 뭐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래서 교회의 자리는요 성령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요해를 서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야 되고 이 안에는 어떤 차별이나 그죠? 어떤 서로 간에 그런 위화감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 정신이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세상 정신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차별이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있어 보이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인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성한데 부유한 교회인데 차별이 생긴 거예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이 설교된 구약 본문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신약 말고 구약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게 어디냐 봤더니 창세기 출애국기 시편 이사야 창세기 출애국기 시편 이 부분들은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시가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한 거죠 골고루 그리고 예언서도 설교했죠 그게 이사야서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다 설명한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에서 55장만 설교했어요 주로 거기 뭐예요? 위로 너는 내 것이라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부분은 설교를 많이 했지만 심판 내용은 설교를 잘 안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위로 받으려고 세상 사는 게 팍팍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았는데 심판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맨날 때린다 죽인다 갈고리로 잡아갈 거야 이러면 그거 누가 읽고 싶겠어요 아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 안에는요 심판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앞에 내용이 심판의 내용으로 무시무지막시하게 진행돼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에 뭐가 나옵니까 아무스 9장이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업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온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온트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요하 하나님 요하의 말이니라 아무스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회복의 이야기까지 읽어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요하의 그 심판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으면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그 심판의 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쌓여있는 그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신 자리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죠 우리 속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구나 요한계시록에 여러 이제 민족과 개인이 나라 와서 심판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심판은 다른 심판인 거죠 우리가 받는 심판은 다른 심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 요하의 날에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이지만 성도는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선지설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너 잘해 안 그러면 너 벌받는다 그렇게 인과응보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살면 내 마음대로 그냥 죄짐에 살면서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고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다 됐다 난 할 것 다 했다 하늘께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선지사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요즘은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언론이 부정 편향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주로 그냥 뭐 안 좋은 얘기 우리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회자되는 거 봤어요? 주로 뭐 진짜 못된 짓 하는 그 면 안 되는 그 목사님들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부정 편향이거든요 긍정적인 그 열 개 있어도 한 가지 나쁜 것에 꽂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우리가 착한 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왜 맨날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정하고 그죠? 정화되고 더 내가 그 부분까지도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나가려고 애쓰는 거 그게 참된 예배자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넌 더 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넌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정 편향으로 기독교를 때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까지 그러면 어떡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노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뭐예요? 아직 그나마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까지 사라지면 이제 욕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너네는 원래 그렇잖아 너네는 원래 그런데 뭘 약간 그런 느낌도 요즘은 나요 저는 왜 그러냐 그러다가 너네 뭐 원래 그런 이런 느낌이 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그걸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요 대형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영성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선지자적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모이는 교회라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예배 공동체라면 이제는 미셔널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선지서가 피를 토하면서 한국 교회에게 든지는 메시지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맨날 주일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고 돌아가서 죄짓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주일날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맨날 회개 기도밖에 없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날을 박대하시면 나 더 삐뚤어질 거예요 맨날 협박하고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삶의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교회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삶의 예물을 가지고 주일날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스 1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너희 영혼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을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몸을 그건 뭐예요? 네 몸이 있는 그 삶의 현장 네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 자가 되어라 예배 예물을 준비해라 그게 네가 드릴 영적 예배야 그 예배 가지고 주일날 만나자 그럼 내가 네 예배를 축복하마 네가 가져온 그 예물을 그 피 묻지 않은 그 예물을 내가 흠양하겠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은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닌 그 애돔이 아닌 오늘 내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외침이요 확성기입니다 아버지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의 예물을 준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그 시원함을 안겨 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이 끝나갑니다 22월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올 한해를 돌아봅니다 주님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오늘 밤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2016년을 내가 이제 삶의 예배로 내 영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